나도 최근에 앞머리 생겼다 끊겼다가 갑자기 앞머리? 어? 고현진 앞머리? 근데 나 앞머리 잘 안 어울려 아니야 아니야 잘 어울릴 수 있지 예쁘니까 멘트 뭐였지? 뭐지? 아 맞다 맞스러워 아 근데 고인비가 진짜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근데 어 뭔가 나는 채연이랑 키워드 산다? 이런 생각 같아 피아노분들도 그렇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때는 좋았지 착각을 지금은 없구나 그래서 울었어요? 울었죠? 어? 울었어? 진짜로? 거짓말 내년 되면 우리 콘식 키워나가는지 아 맞아요 우리 공식적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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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친 scanning 에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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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